안녕하세요 굳은 날씨로 구호를 가져와서 감사의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정유정 조직 스탠드랑 저희 아주 좋아하는 꼬리물이라는 친구들이랑 우리 인천 라켓을 처음으로 결혼을 해봐요 그래서 아주 기쁘고 설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비 오는데 오지구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30분 끌고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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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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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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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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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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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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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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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